안녕 어 연수의 연수가 장난감 친구들 입니다 오늘은 세탄 합체를 할 것입니다 궁극의 메카미널 먼저 네오를 소개해 줄게요 네오 한거랑 똑같이 좀비가 네오 칸을 빼주고 네오랑 그리폰이랑 그리폰 다리 벌려 그리폰이랑 스피크스를 궁극의 합체를 할거에요 우리는 얘만 합체해 줄게요 먼저 네오는 그냥 상태로 놔둬요 그 다음에 그리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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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다 한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 또 했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게다가 이렇게 이렇게 얼굴 안 보여야 돼요 그리지 마세요 아 깜빡했네 스피크스가 필요한 재료가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미진에 입니다 알겠죠 미진에는 준비해 줄게요 먼저 자용자의 상태인데 미진의 얼굴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용자의 상태로 해주면 돼요 봐봐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힘들죠 어 안보이죠 맞죠 맞죠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그리各아가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이제 보이시죠? 잘? 이거 힘드네요 아까 준비할게 2탄 합체로 할거요? 아 2탄 합체였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조안 끝 합체와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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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네 그리 네 따단 라가 지어낸 이름이라 엄청 많이 크게 보여줘 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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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맞추기 다다다다다 히히 오늘은 이걸로 끝 내일 또 봐요 빠빠이 어 나가 뭐 갔죠? 이걸로 그래서 지금